네, 기접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지 않나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여성분들이 주로 경험을 많이 하시고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고, 기접인지도 모르고 그걸 즐기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응응, 근데 좀 쑥스럽네, 그런 말 하기가. 그게 귀신과의 이런 성교하는 느낌? 귀신과의 성교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일상생활에 다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귀신하고 잠자리를 한다, 쉽게 얘기해서. 귀신인지 모르지만 어떤 남자하고 잠자리를 한다, 이러잖아. 우리가 보는 객관점으로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저희들 역시 그런 꿈을 꿉니다. 어느 때는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남자들이, 장관들이 들어와요. 신을 모신 사람이니까 대감도 되고 장군님도 되고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신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는데 어느 때는 또 어떤 사람이 있냐. 선생님, 나는 어저께 큰 장정에 우리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침대로 딱 들어왔는데요. 아주 연애를 갔다가 그냥 맛깔지게 했어요. 쑥스럽다 근데, 이 말 하기가. 맛깔지게 했어요. 아주 나는 여지껏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이렇게 시원하고 좋게끔 내가 이렇게 해포를 풀어본 적이 처음이에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대감이야. 시켜있어, 대감. 업을 지고 온다고 했지만 나랑 직접적으로 뭐 뭐 접신을 했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 또 승진의 문 앞에 두고 있는 여자분들. 그럼 이거 승진 훈이 100%예요.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 장사가 잘 돼. 근데 반면에 이제 연애를 하려다가 못 했어. 그럼 찝찝하잖아요. 아는 것만 못 해. 그럼 그날 일진이 안 좋아. 뭐 하다못해 뭐가 뭐 깨진다든 사람하고 부딪힌다든 짜증이 나는 거야. 모든 사람이, 부부가 이제 그렇잖아요. 서로가 이제 만족이라는 게 있잖아. 쉽게 얘기해서. 내가 충분히 상대방을 갖다 일을 하든 뭐를 했든 해갖고 상대방이 나를 진짜 서로가 만족을 시켰으면 기분이 좋을 거 아니야. 그쵸? 이게 사상이랑 똑같은 거야. 기분이 좋아. 근데 막말로 연애하다가 그냥 말아버린다. 야 됐어 하고 하다보면 찝찝하고 굉장히 짜증나잖아. 똑같은 거야. 그게 나쁜 기운이야. 얼른 알아듣게 얘기하면 그게 더 빨리겠지. 그치 해석이? 그러니까 내가 누가 갔다 왔든 간에 그리고 또 옷을 홀락 벗고 있었다. 여자가 벗고 있으면 망신살이에요. 망신살. 망신당하는 그게 이제 예측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망신살이 있다는 것을 꿈으로. 그러는데 남자와 이제 그리고 또 여자와 여자끼리 관계하는 사람이 있고 남자와 남자끼리 관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건 안 좋잖아. 그치? 이런 거는 망신살이 들어있고 구설을 따라. 구설을 따라. 근데 무조건 누구 말만 따나 화끈하게 그냥. 그런 사람이 딱 들어와서 같이 뭐 옷을 벗고 시컥 연애를 했다. 이건 참 좋은 거예요. 누구 말만 따나 웃음 속으로 내가 시컨마음껏 즐기고 꿈으로 막 그렇게 했으면 너 또 살까요? 너 또 산 내가 웃으면서 그래. 그 정도로 좋다는 얘기야. 모든 일상생이 내가 기분에 죽고 기분에 살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런 이 꿈들이 이제 뭐 예지몽도 되지만 그런 꿈들을 이제 종합해서 보면은 이제 시컷 연애를 하고 이러고 그러면은 뭐 그 집에 재물이 들어오든 뭐가 일이 잘 풀리든 손님이 많이 며지든 그러면은 보편적으로 이제 영업하는 사람들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 그러면 너 절대 누구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내가 그러고 그냥 그 영업자사에 고맙습니다 오늘도 손님 들어주세요 하고 그 말만 해라 내가 이러거든. 그러면 손님이 갔다가 그냥 자리가 없었어요 막 이래. 그러니까 그게 좋은 꿈이라는 얘기지. 그리고 말만 따라 귀신하고 잤든 누구하고 잤든 내가 갔다가 시컷 갔다가 다 회포를 풀었잖아. 그러면 좋지. 그게 좋은 꿈이야. 근데 이제 하다가 말거나 옷을 벗었대거나 뭐 여자들끼리 한대되거나 이러면 그런 거는 망신살이고 구설수에요. 그런 건 구설수야. 그렇게 꾸는 사람들이 많아 또. 그리고 장사는 또 안 되려면은 옷 벗은 사람이 갔다가 뛰어들어왔다가 그냥 쫓아 냈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날 진짜 손님이 하나도 없대. 그런 사람들 진짜 있다니까. 근데 옛날 노인분들 우리 무석의 노인분들이 웃으면서 내가 창피하지만 이렇게 그냥 남자가 잘생긴 사람인데 와가지고 연예인인데 와가지고 나 잠자리 하는데 나 창피해서 혼났다고 엄마 그건 무슨 꿈이야. 진짜 망신살 아니야. 내가 그런다고 그러면 야 그거 좋은 꿈 꿨다. 야 대감하고 걸게 잤는데 뭘 그러냐. 일자리 나갔다. 야 그럼 진짜 일 나. 그래서 내가 아 그렇구나. 이것도 우리 신 엄마한테 들은 소리지만 우리는 무석인들은 대감이라고 그러거든요. 대감하고 자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험하게 저기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이거 알아둘 거는 험하게 죽은 그런 사람이 나한테 달라붙으면 안 좋은 거야. 그런 건 무슨 잡신이라든지 어디 가서 뭐가 껴서 들어온다든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퇴치법 간단하게 저기한다면 뭐 쑥 같은 거 그런 걸 가지고 태워놓은 아니면 이제 베개 밑에다가 근데 잘못하면 장끼리부터 베개 밑에 손을 넣을 수가 있으니까 이 자리 밑에다가 꿈이 그렇게 막 안 좋고 그러잖아요. 험한 꿈. 사람이 막 피를 흘리는 피를 보면 좋다고 그러는데 무조건 피를 흘려서 좋은 게 아니거든. 진짜 옷이 험하게 너덕이가 돼서 온 사람들 그런 꿈을 꾸면 이 밑에다가 칼 있잖아요. 뭐 가두칼을 넣든 무슨 칼을 넣든 그거 깔고 싸면 3일 그러고 자면 그게 퇴치법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겁먹고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풀어서 그때그때 이제 나쁜 기운을 소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청왕완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